안녕하세요.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세션 8회의 사회를 맡은 정구필입니다. 오늘 세션 8회에서는 지방군권시대의 문화예술분야의 지역 이왕현황을 점검하고 기초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지역 이왕과 관련돼서는 계속 얘기를 했고 또 문화예술계가 염원하는 사항이었지만 그 사항과 달리 지역에서 쓰이는 방식들이라든지 이것들을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들이 배제된 채 그냥 행정적인 그런 요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일 정도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의미에서 각각의 이왕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그 가치들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고 또 한편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했던 문화 자체에 대한 의미들 이것들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이브 채널로 생균계가 되고 있으며 댓글을 통해서 질의 응답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지방시대 기초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입니다. 총 2명의 발제자와 4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발제자는 15분에서 20분 내로 그리고 토론자는 10분에서 15분 내에 발표 시간을 갖고 이후 현장 참여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의 김홍완 연구위원님입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양효석 사무처장님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원양미 선임연구원님입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정지연 문화사업팀장님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발제자분들은 20분에서 15분 내외로 그렇게 해주시고 토론자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지워질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미숙함으로 전북연구원에 계신 장세길 연구위원님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제자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토론자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같이 지키면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환 연구위원님께서 중앙사무정부지방이왕의 의의를 주제로 정부 간 재정관계와 일하는 방식의 개편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용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중앙사무엘 지방이왕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과요. 그것들이 바뀌어지면 전부 간 재정관계와 또 지방가치단체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 순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선언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에서는 사무엘이 무엇인가. 세 번째에서는 사실 사무엘과 기능전환이 좀 다른데 사실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잘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전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 사장에서 일하는 방식 개편과 또 이제 어떤 적정적 함유로서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논의의 배경.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문권을 1단계 2단계에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지방가치단체 세수를 확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가 확대된 만큼 전부는 아니나 그중에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가 하던 사업을 지방정부가 해라. 이렇게 이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조를 지방에 줄 테이니 10조를 다 줄 수 없고 중앙정부가 그동안 5조 정도 쓰던 것들은 지방이 직접 5조를 부담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기능전환 이렇게 기능이왕 또는 기능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이왕이 아니라. 이때 이제 기능전환 과정에서 문화분야, 문학체육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왕되었고 상담부분 이왕되었고 그러면 이제 문화분야에서의 그런 지방자치단, 국가와 지방자치단 간의 관계가 끊기면서 일하는 방식이 개편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저에게 발제를 요청해 주신 것은 문화분야 기초예술지원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그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해서 발제문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논의의 목적은 중앙사무육의 지방이왕과 기능전환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이것들을 좀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문제저리를 제기하고요. 그래서 양자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이라는 방식의 개편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된 논의 내용은 중앙재원의 지방이전 방식 그리고 사무위향과 기능전환의 형태민 내용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위향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위향을 이해하실 때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정부 간의 재정을 이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보조금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목적 보조금 방식입니다. 둘 다 보조금이라고 정부가 주기 때문에 중앙정보가 주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하고 목적 보조금은 사용 목적을 정해서 줍니다. 여기에다 써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고요. 일반 보조금은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보편적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보편적 행정서비스의 경비를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정해되어 있지는 않지만 큰 덩어리의 목적, 사용 목적은 아주 크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능에다가 사용하라라고 해서 주는 일반 보조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 보조금은 다시 개별 사업별로 돈을 주는 방식이 있고요. 사업을 여러 개를 묶어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개 묶는 방식으로 우리가 포괄 보조 한 5개의 사업을 주고 각각의 예산을 얼만큼 투입하든 20, 20, 20, 100을 투입할 때 20씩 투입해도 되고 50, 10, 10, 10 이렇게 투입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식이 포괄 보조 방식이고요. 개별 보조는 다 하나하나를 20, 20, 20, 20 이렇게 돈을 넣어라고 하고 20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세세하게 살핍니다. 그게 이제 개별 보조라고 합니다. 크게 이제 이런 방식인데 우리가 우리 현행 제도상으로 본다면 일반 보조금은 보통 교부세와 조종 교부금 지방 교부세 안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가 있는데 특별 교부세는 목적 재원이고 보통 교부세는 일반 재원 그러니까 목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조금은 지방 교부세 중에 보통 교부세 그리고 시, 도가 시군에 주는 조종 교부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보조금은 우리 제도상에서는 국고보조금 이렇게 얘기하거나 시, 도가 시군에 주는 거를 시, 도비 보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 보조금은 현재 소방안전 교부세와 균투계 개최 자율 개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부권과 같이 최초의 재정 이전 방식으로서 세금은 다 국가가 원래 거뒀는데 이거는 지방이 있어, 이건 지방이 있어 해서 기본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왕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 이왕에 대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사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무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행하는 사무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행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는 위임사무라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내가 수행하기 때문에 위임사무라고 합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의 책임과 재원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나 사무들이고요. 위임사무는 국가가 정해준 대로 하는 게 위임사무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할 때는 자체사무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때는 보통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관이라고 국가의 팔로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문화부자라면 문화부의 지방행정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국원에 따른 어떤 지방자치단의 지위고요. 그러면 이때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자치사무는 기본적으로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자기 재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는 위임한 자, 통상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체임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 설명을 제가 조금 안 드렸는데 기관위임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위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통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관위임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그러니까 단체임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했던 뜻이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했다는 것은 의회가,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일부 내용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실제 위임사무를 살펴보면 단체임사무는 각기 아주 일부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방의회의 관여는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기관위임사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가는 법에 어긋나서 어긋나지 않는가 이 부분만 파악할 수 있지 이게 한 목적성,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야 나쁜 사업이야 이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서는 광범위한 감독권이 행사되고 세세하게 1원짜리 돈 하나 쓰는 것까지 전부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사무가 지방이항했던 방식, 국가사무나 사업이 지방이항했던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대통령 소속의 지방문권위원회가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이항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문권촉진위원회, 자치문권위원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름을 바꾸면서 존속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법률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게 더 타당한 사무가 있다면 그걸 넘기는 방식,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 혹은 문화부 장관은 뭐만 한다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촌선생이 뭐만 한다라는 법률 개념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중앙행정권위원회의 지방이항이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에서는 지난 정부에 있을 때 일괄이항법이 있었습니다. 지방 일괄이항법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소속위원회에서 사무이항을 넘겼는데 개별부채에서 안 넘깁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버팁니다. 자기가 사무이항을 넘겨주면 조직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넘기는 방식의 선택한 게 지방일괄이왕법입니다. 그런 두 가지 사무이항 사례가 있었고요. 그럼 기능전환은 무엇이냐, 세 번째. 사실 사무이항과 기능전환은 상당히 거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이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상 사무 처리권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뭐한다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뭐뭐한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은 결국에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가징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실제 사업 권한은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이왕은 사업 수행자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어떤 우리 해당 사업이 있을 때 구체적 사업명이 법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어떤 근거법률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사업물을 바꾼다고 해서 사업이 넘어가지도 않고 사업을 넘어간다고 해서도 법률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시설 확충사업 및 운영 이거를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게 문화예술진흥법 3조 제1항 이렇게 3조 제1항이나 39조 관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아주 일반 논을 써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국가를 뺄 수도 없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저 법에서 그래서 사무와 기능 전환은 사무위향과 사업이왕은 사실 다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법률 개정이 없고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는데 문화분야에 국고보조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건 문화부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죽이면 기재부에서 사업을 죽이면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어라고 거기에다 박습니다. 그래서 쭉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기능 전환된 사업들은 문화부에서 사업들은 거기에 리스트 업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해당 법률의 어떤 규정을 바뀌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능 전환과 사무위향은 사실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고요. 기능 전환의 유형에 있어서 크게 바뀐 것, 조그맣게 바뀐 것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방사무가 원래 국가사무였다, 시군구사무였다, 시도사무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도사문데 시도에서 사무를 바꿔내서 그런데 제일 앞에 규정 하나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재정조치에 이루어졌고요. 그런 게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2관이 있었습니다. 국도, 화천, 해양, 식약품 부분의 일부 이항이 있었는데 인력을 바꿀 때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사업이 아니라 인력을, 소관, 공무원의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바꾸면서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기능 전환 사업과 같이 유사했던 것이 2004년 오전에 분권교부세라는 사업이 분권교부세에 들어오는데 당시에 사회복지 분야 국구보조 사업을 163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와 사무 이항과 사업 전환, 사업 기능 전환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인력 및 재원 이항을 수많은 경우 여기에 따라서 법률의 개정은 필요하나 단순 사업 이항에 있어서는 법률 개정 없이 추진된다.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기능 전환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1단계 재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이 있었는데 결국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5.3%로 인상된 게 두 단계를 해서 인상됐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10% 인상됐고 2단계에서 4.3% 인상했습니다. 이때 1단계에서는 8.4존을 지방에 줬습니다. 그러면서 3.5조는 국가가 기존에 주던 국고보조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실제는 돈을 줄인 거죠. 국가의 지출은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 그 3.5조는 기존에 국고보조금을 주던 걸 안 주는 게 기능 전환이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에서도 4.3% 이상에서 4.1조를 이항을 하는데 이때 2.25조 규모로 다시 국고보조금 사업 기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2.2조 규모만큼은 죽인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지방이 부담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기능 전환 사업을 보면 재정분권 1단계 재정분권에서 약 4.000억 규모의 기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광 분야가 2,652억 원, 문화예술 분야가 1,341억 원 이 정도 이루어졌고요.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4,780억이 기능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2021년이 2,65억, 2022년이 4,515억입니다. 더 세부적인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일부만 제시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2,026년까지 기능 전환이 된 것들은 2,026년까지 기존에 지출하던 대로 시도나 시군과 지출하되 2026년, 2027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그 분야에 돈을 넣든 안 넣든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1단계, 2단계로 보면 2026년까지 해당 사업에 보존되고 그 다음부터는 보존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가 같으냐면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는 국거보조사업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사업협의한 것을 가지고 기자회부한테 가서 예산안 편상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자회부가 협의해서 문체부랑 협의해서 문화부랑 정부 예산안을 편상하죠. 그 과정에서 아까 국회에서 결정 안 되더라도 양쪽이 이 정도 편상했어라고 지방이 미리 알려줍니다. 그럼 지방이 그걸 알려준 걸 받아서 받아가지고 가로, 가안으로 예산을 편상하게 놓습니다. 그런 걸 가안에 실하게 하고 내시, 확정 내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27년부터는 자치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에 기재부와 문화부의 어떤 협의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부의 협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고려해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편상, 그러니까 계획조청실을 편상하고 계획예산팀에서 지방의회에서 결정되는 방식. 지금은 실제로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의회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이거 증액 감액하려고 하는 때 의원님 그거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면 아 그래?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우리 지방세정법의 예산 우선 계산, 보조금 예산의 우선 계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손을 못 댑니다. 지방이. 그러나 이제는 지방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 아미로서 위험한 기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2045년에 분공급수의 도입의 사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분공급수를 사회복지 분야를 이왕을 해놓고 사업 내용은 복지부가 결정하고 돈은 지방이 내는 맨 처음에 그런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이제 돈을 내는 사람이 사업 내용도 결정해야 되는데 복지부가 잔뜩 더 그 사업 대상들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게 돼서 재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제 더 이상 사업 내용에 이왕 사업에 손을 못 대게 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줄어들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이 다양하게 오히려 당시에 163개 외에 다른 복지사업이 더 남아있었는데 그 복지사업 남아있는 것은 아주 지금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던데 이왕된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은 더 늘어나고 불필요한 건 줄어들면서 전체 파위는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문화예술 분야 기능전환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2026년 이후 그러니까 2027년부터는 완전한 이왕이 될 테인데요. 지방정부가 아마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어떤 현실적 문제로서 인구 감소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지금 지방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을 짓거나 무슨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산업 분야에 투자는 괜히 어려운 거고요. 결국에는 문화예술 분야, 관광 분야에 투자할 겁니다. 관광 분야 투자도 결국 이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연계가 필수적일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지역 실질에 맞는 지역의 어떤 어메니티 자원들을 활용한 문화예술 분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기존 고보조 사업 형태 그 사업을 바꿔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또 그런 형식으로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돈에 맞춰서 지방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돈이 쭉 흘러내려가는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포스트 위치를 갖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다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실제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예술가들께 그리고 지하계 이야기들을 우리의 어떤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발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역시 저희들이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무 예약과 기능 전환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김호환 연구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론에 말씀해 주셨던 기능 전환이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약이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간에 우리들이 예술과 관련된 지원 사업에서 받았던 그런 공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의 그런 현재적 상황에 맞게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역 예술인들이나 또 문화 관련된 종사자들이 또 활동가들이 더 많이 의원들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뵈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방의 행정의 수장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기초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자체가 기존의 경로를 타지 않고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의존했던 그런 예술인들은 갈 곳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튼실하게 이어져야만이 또 지역에서 함께 문화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고 또 문화력 자체가 증인될 수 있다는 그런 재현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김성아 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자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주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김성아입니다. 앞서서 이제 지방으로의 사무의향 또 기능 전환 관련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 보니 27년이 되게 되면 결국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 또 문화예술의 어떤 자율적인 독립성 주체성이 굉장히 강조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해석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자체가 이러한 시대 변화와 흐름 속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문화 자체를 우리가 준비하고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문화 자체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일정 부분은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미 들으신 내용을 다시 또 들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처음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무의향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오늘은 발표를 할까 생각합니다. 문화분권이나 문화자치가 강조됐던 것은 우리가 시작을 따진다면 김대중 국민의정보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기본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또 최근에 이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더 강조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자치분권위원회에 보면은 그 이 사회문화복지 분야가 있는 중앙관왕 지방의향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로 이제 사무의향, 조금 전에 기능전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결정이 나서 최근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면 이제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식의 사무의향 앞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능전환이 맞는 것인데요. 이 기능전환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그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근본적으로 그 문화자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지방이, 즉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이 깔려있는 것인데요. 현재 그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강조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를 이향하는 곳 아니면 앞선 발제 내용으로 하면 사업을 이향하는 곳에만 너무 무게중심이 실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들은 이 문화자치라는 것, 문화분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대세검수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자치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이거나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대신에 문화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고요. 한국에서 유독 문화자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문화민주주의라는 근본적인 관점과 가치관 방향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잘 수입되거나 수용되거나 또 그곳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문화자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하향식, 상향식 이런 두 용어로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인데요. 문화민주주의 문화자치는 결국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염대돼야 할 것은 문화의 민주화라는 용어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둘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문화자치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국가 중심의, 국가 단위의 문화가 아니라 지역 중심의 주체적인 지역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 인권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본법이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권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근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 문화권에 대한 부분이 문화자치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많은 그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에 준해서 개별적인 행동으로만 분리된 행동으로만,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또 협치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그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가꾸어가고 또 완성해 나가는 완성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의미를 본다면 이러한 문화환경이 지역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문화분권 혹은 문화자치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주체적인 지역문화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이란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용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고 완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저도 여기에 조성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용어는 이제 빼는 것이 앞으로도 적절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자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 했을 때 경기도에서 조금 가시적인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경기도 문화자치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 조례가 제정되는 그 과정은 2017년 정도부터 이루어졌다고 보고 임의적으로 한 3단계 정도로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탐색기라는 과정과 이어서 준비기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수립되어서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기를 포함해서 태동기라고 좀 구별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그 각 시군의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의 그 문화행정실무자분들 공무원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문화재단이나 예총민예총문화원 등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18년, 19년, 2년 동안 거의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2019년에 경기도 자체조례로 이루어지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서 첫 번째 전략과 과제로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문화자치 조례 제정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2020년도에 조례 제정안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1년에 7월 14일입니다. 최종적으로 조례가 발의되고 이후에 예산이 수립되어서 현재 22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자치 조례 내용은 크게 보면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린 문화권이라든가 문화민주주의의 어떤 관점들을 담아서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문체부와 협의하에 문화자치위원회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합의를 이끌어내서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문화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 사업은 이제 올해 예산이 수립돼서 이제 12월이어서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5개 시군이 이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달 22일경에 이 5개 시군이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성과에 대한 성과 공유의 토론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성과 부분에 대한 서로의 사례가 이야기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23년 이후 향후 문화자치를 어떻게 또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이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문화자치를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꼭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선결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사무의향, 기능전환 사업의향으로 단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능전환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화분야 발표도 하고 토론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으로 보면은 중앙이 하던 일을 지방으로 이왕함으로써 이제 중앙은 더 이상 그 일과 관련이 없다라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 국가 중앙과 지방이 단순히 사무의향 혹은 기능전환에서 사업을 이왕한다 하더라도 함께 같이 역할이 달라지고 그 길을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단지 사업만 이왕하는 혹은 사무만 이왕하는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사무조정이라는 단어로 한번 재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무의향 사업의향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지금까지 중앙이 했고 이제 지방이 해라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행정조직 행정구조상 기초와 기초 간에 또 광역과 광역 간에 또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 이 다방면적으로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정책협력 관계 혹은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면 과연 이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물건,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활동이 아닐지언정 과연 문화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특성을 감안한다면 상호협력 체계 또 소통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현재 전문위원회의 문화 분야가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 전문가가 좀 더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전문위원 전공이 문화정책 전공자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콘텐츠 관련된 위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문화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문화 분야의 사무의향 혹은 사업의향 기능 전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중학광역기초관에 이루어져 있는 정책협의체 혹은 이러한 정책협력체계와 연결되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개정입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이 중앙에서 수립을 하고 광역, 그 다음에 기초로 내려가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하향식 계획 수립 과정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문화민주주의라든가 문화자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계획 수립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기초에서 먼저 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된 계획이 광역으로 와서 광역 단위의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고 16개의 광역 단위의 계획이 중앙 국가로 모이게 되면 그때 그 계획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가 단위의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화진흥계획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 계획이 무의미한 종이에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역문화진흥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법 개정에 대한 요청은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속에서 문화자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실천과제를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 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지역의 문화재정 확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 지역에서의 시민들 혹은 주민들을 문화시민 문화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또 광역 중앙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국 지역문화생태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문화가 타율적이지 않은 주체적인 지역문화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광역 기초의 역할을 잠깐 되짚어보면 우선 중앙에서는 사물을 이양했다 혹은 기능을 전환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구나 신경 쓸 일이 없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역과 기초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특히 매개자 혹은 협력자, 지원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가 단위에 맞는 통계라든가 계획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일들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광역은 중앙과 기초의 매개자로서 분명한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기초와 기초 간의 연결, 소통 구조를 또 지원해주는 역할도 광역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면 기초는 이 지역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이 바로 문화 주체로서 또 문화 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 자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광역기초의 역할도 몇 가지 제안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문화 자치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제 김용환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의 근간에서 이어지는 지역 내에서의 실효적인 문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어떻게 도모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경기도에서 이미 또 진행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또 지역문화재단과의 관계 또 일선 구단이 군단이 이와의 관계들 이 부분들이 함께 연결짓지 않고 분절돼 버린다면 각자 도생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도 주셨고 또 하나 지역문화진흥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기본계획 자체를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체제들은 반드시 좀 개정돼야 될 부분들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남아있다고 하는 것들은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이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지만 실제 국가의 시책이나 문화정책 자체는 또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은 좀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까지 좀 명쾌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문화자치의 실천과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주체로서 문화시민들이 또 문화를 가진 그런 주체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직접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이분들이 활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결합하고 지역의 의회와 지역의 행정가들 그리고 지역의 다른 또 분야의 제 분야의 관계자들과 함께 활동한다면 문화자치의 실천이 크게 먼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양효석 사무처장님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원양미 선임 연구원님 그리고 정지연 팀장님 그리고 장세길 연구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사무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재단연합회 양효석 처장입니다. 두 분의 발제를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김홍환 위원님이 사무이왕 기능전환 그리고 김성화 박사님 문화분권 문화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시각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중앙과 지역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과연 우리나라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물론 최근이 아니고 한 20여 년에 걸쳐서 중앙에 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사업들을 한때는 지방 관련 사업인 100억 정도를 중앙에서 지역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대부분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도 사실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 문화재단의 또 많은 그런 사업들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생각도 들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앙과 지역 간에 어떻게 추진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건지 혹은 갖게 되면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역 사업별 제가 좀 넘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지원 사업별 전달 체계는 있지만 중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나라의 사례를 보면 특히 영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문화예술위원회죠. 그쪽은 아츠카운슬이 로컬 아츠카운슬을 하고 결합이 됐습니다. 하나의 기관으로. 그러면서 중앙은 정책적인 면을 담당하고 모든 사업들은 바로 로컬 아츠카운슬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화 자치가 잘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문화통신부인가요? 그쪽의 산하에 드락이라는 지역문화사업국을 도단위별로 설치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56개 주의 주예술기관들이 설치돼서 중앙에 있는 NEA와 협력해서 나사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40%를 지역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중앙과 지역의 연계가 나름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나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질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부 자체도 지역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지역문화재단의 재원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재원을 보는 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사실은 연계에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의회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을 마련하는 게 거의 70%가 넘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보기에는 민간의 기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많은 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 공적인 그런 재단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혹은 지방비죠. 지방비나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기부금 같은 경우는 1.6%에 불과하고 중앙에서는 아까 40%를 NA 예산의 40%를 지방에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10% 정도 물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적인 지방비나 정부의 예산의 많은 부분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떤 중앙과 지역의 지금 현재와 같은 추진체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대체로 어떤 것들이 이런 추진체계를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춘 문화예술기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국문화원연합회가 1960년대부터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에 230개의 문화원이 설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1996년에 설립이 돼서 법정법인으로 2012년에 전환이 됐죠. 그래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기초단위 전국에 226개인가요? 기초단위의 문화재단이 현재 117개가 설립이 돼서 반 이상이 현재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광역단위는 이미 17개 시도에 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춘 민간 문화예술단체도 좀 살펴봤습니다. 한국예총과 민예총이 있죠. 한쪽은 보수적인 그런 단체고 한쪽은 좀 진보적인 단체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단체가 지금 1947년에 결성돼서 문총에서 출발된 한국예총 그다음에 1988년에 진보적인 문예운동 연합체로 창립이 돼서 그 후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예총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사실은 제가 왜 이 두 단체를 얘기하냐면 현재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예총 같은 경우는 목동에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민예총 같은 경우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횡령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발목을 잡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이면서 가장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추진체계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의 지역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해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이게 가장 일상적인 추진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행정 쪽에는 행정기구, 정부기구 쪽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지역문화정책관실이 있죠. 지역문화정책과가 그 밑에 있고요. 이게 이제 지역문화정책이 별도로 정부 부처에 독립이 된 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없었다가 또 예전에는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몇 번 그런 걸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정책관실이 문화예술정책실 밑에 지금 존재해 있고요. 지역에도 이제 시도문화예술과 광역기초에 이제 있고요. 전당기구로서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와 최근에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기면서 지역문화진흥원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문화예술재단이 광역기초에 있다는 것이 여기 이런 구도에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문제도 뭐냐면 전당기구상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실 지금 지역과의 연계가 이제 사업도 거의 이관이 되면서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행령상에 유명무실한 점이 이제 법에는 있지만 협의체가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고요. 지역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법정기구로서 법적 근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민법상의 재단의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기구로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지역문화예술지원정책의 추진체계에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과 연계된 연계성이 좀 부족한데 법에는 있습니다. 법 제36조 협의체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상호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진지는 지금 20년이 됐는데 이 법이 여기에 들어간 지는 그런데 아직도 관련 시행령이 대통령령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만들어져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진흥원이 전당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실제는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법정기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중앙에서 협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매년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전당기구로서 활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거의 유일하게 추진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위원회는 1년에 제가 보기에는 몇 번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문화된 조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의 36조의 협의체 구성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20조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여기 문화예술위원회 설 그러니까 지역문화재단은 우리가 다 있는데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만 지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또 사실은 유명무실화된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펴볼 게 지역문화재단의 기능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예술의 지원기구 혹은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그런 기구로서 출발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총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을 재단 이름이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는 게 지금 2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특히 이제 전라남도 경남 강원 지역에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도시문화, 문화도시, 그다음에 시설, 총합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 비중이 줄어들고 지역주민, 그다음에 도시재생, 생활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총합화돼서 그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문화재단과 지자체의 바람직한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지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대표 임명권에서부터 평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문화재단의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좀 문화재단이 좀 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그 좀 지원 방식도 좀 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협약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원의 원칙이 지역문화재단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미예술연합회라는 AFTA, 아메리칸 스퍼디 아츠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아주 대놓고 문화예술의 로비스트를 자처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AFTA는 많은 예술기관들이 함께해서 예술의 가치, 문화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왜 사회가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통계 수치도 발표를 하고요. 또 에드보카 시대이라고 해서 문화옹호의 날을 정해서 정치인들에게 예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정치인들이 와서 거기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예총과 민예총이 합심해서 또 중앙의 기구랑 같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할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총, 민예총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풀어줄 건 풀어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분야에.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 그런 어떤 협의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좌우가 아닌 문화예술 편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도의 질문이 있으시기보다는 사실은 문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단체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떻게 운영돼 왔으며 그러한 고리들이 현재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술위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나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하고의 재원이라든지 사업의 공급 방식으로 만났던 것들이 다 단절돼 버린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다시 또 서로 이어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실제 또 문화부에 지역문화정책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정책관실이 지방정부하고 행정으로 맺어진 건 있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지역문화단체하고 지역문화재단하고 연결고리들이 거의 단절된 이런 상황들 이 안에서 과연 중앙정부의 지방문화정책들이 과연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과 비전들이 또 현장에 닿아 있어야 되고 민관의 협력체계들이 그게 어떤 당파성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절된 것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재원이라고 하는 재원 공급체계에 있어서 또 문화예술을 옹호하고 또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이런 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실 문화예술의 주체들이 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까지 좋으신 말씀 양이오서 전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향미 선임연구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원향미라고 합니다. 앞서서 두 분의 발제 너무나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문화행정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행정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거나 어떤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내심 좀 약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화 박사님 발제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어찌 보면 김성화 박사님께서 경기도에서 알차게 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의 반대 어떤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참 경기도에서 알차게 또 단연간의 어떤 시간들을 거쳐가며 지자체 간의 협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가 되었었던 물론 지난 11월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불경특별연합이라는 광역권 협력체 그리고 이것에 따른 문화 분야의 어떤 협력에 대한 움직임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불경특별연합이 올 한해 사실 불경 지역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광역권의 공동사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었고 또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이 공동사무가 명기가 되면서 과연 이 세 지역 간의 문화 협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야심차게 저희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상에서 우리 불경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과 또 정책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 안에서 또 광역권끼리 수평적인 연대와 협력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저희가 첫 번째 선행연구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수도권 지역과 불경 지역 간의 어떤 문화 환경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물론 기반 시설이라든가 하드웨어 인프라적인 차원 또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불경 지역에서도 또 수도권 지역과 비슷하게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정책에서 특히 문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휴먼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인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도권 지역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물론 인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경 지역과 수도권 차이에 어떤 예술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연령대를 확인을 하면서 내심 또 놀랐습니다. 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는 20, 30대 예술인들이 평균보다 훨씬 많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50, 60대의 예술인들이 전국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경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많은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고령화가 또 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었고요. 또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로 보았을 때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하드웨어라든가 법적인 것들 또는 제도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정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문화정책을 계속 지속가능하게 이어낼 수 있는 사람, 콘텐츠 차원에서는 여전히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노력하는 주체는 중앙정부보다는 우리 지역정부가 스스로 우리의 룰을 만들어서 문화분권과 자치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인근에 우리 광역권의 협력을 통해서 연대라든가 협력의 기반을 구축을 해서 활동의 장을 넓혀주는 것이 결국 예술인들의 활동에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활동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았을 때 조사 결과를 보시면 주활동 지역 외에 타 지역에서 활동한 여부를 여쭤보았을 때 응답자의 50% 정도가 타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 한 27% 정도는 경남과 울산 지역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즉 예술인분들은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주활동 지역 외에 타 지역 활동을 왜 하시느냐, 어떠한 매력 요인이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타 지역에서는 협업할 수 있는 동료 네트워크가 많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의 부산 지역 예술인들은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면서 활동의 범위를 이미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차원 또는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도 지역문화 전문인력 통합 사업이라든가 생활문화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미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서 연합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인상적인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어깨동무 할인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한 바가 있다라는 사례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경남에 있는 공연장에서 A라는 공연을 관람을 했을 때 부산에 B라는 공연을 관람할 때 이 A 공연에 대한 티켓을 보여주면 할인을 해주는 그래서 지역 공연장 간의 할인 제도를 직접 운영했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저희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참 들썩들썩하던 시절에 저희 지역에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순수하게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경볼문화연대라는 이름으로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예술인들이 함께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좀 만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예술인분들, 또 정책 관계자분들, 문화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공무원, 문화관련 공무원이라든가 문예회관 관계자라든가 문화재단 관계자, 또 지역의 예술인분들을 한 25명 정도를 모셔서 저희가 FGI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광역권 연합 협의체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또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여쭤보았을 때 예술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소위 운동장을 크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치도 있었고 또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활동 기회가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기초 단위 그리고 소규모 지역에서는 광역권 협의를 통해서 결국 큰 도시가 작은 도시의 어떤 고유성과 다양성을 해치는 약육광식 논리에 따라서 작은 지역의 어떤 고유성이 삭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우려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부산, 울산, 경남 광역권의 협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원칙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은 다핵적인 어떤 협력 구조 그러니까 중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핵적인 협력 구조를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이 광역권 또는 도시관 협력에 있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우리가 부울경 광역권의 어떤 협력체가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정책들 어떠한 사업들이 좀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밑에 보시는 표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좀 고무적인 것은 과거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나 또는 지역 간 어떤 협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주로 축제 같이 해보자 또는 공동 공연 한번 해보자 이런 일회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벤트 중심에 제안을 하셨더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공동 조례를 제정을 해보자라거나 협의체를 조성을 해보자라거나 또는 공동 예산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예술인분들이 이미 경계를 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통과되었던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따르면 이 예술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시스템은 결국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제는 지역 간 협력에 대해서 우리 예술인분들이나 관계자분들 또한 지속가능한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11월 달에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면서 저희 연구도 처음에는 많은 민과 관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정책이 빨리 나오느냐 쪼아 대시기도 하고 설문조사 언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연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좀 배웠던 내용이라면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이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불경특별련합은 이게 산발적인 또는 아주 작은 단위의 협력은 아니었거든요. 이건 행정체계 자체가 바뀌는 것이었고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상당히 많은 권한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과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 이미 민간 차원 또는 기초문화재단이라든가 저희도 광연문화재단 간의 협의체가 불경 광연문화재단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적인 협의체가 해체가 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왔었던 어떤 민간과 관에 이러한 연대구조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경특별련합이라는 것에 관련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 다른 지역에서나 저희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들을 정도로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러한 협력 구조에까지도 큰 여파를 끼쳤다. 결국 이것은 저희가 문화분권이라든가 문화자치가 가장 우리가 기본 단위, 기초 단위에서부터 탄탄하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다시 저희가 재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도 결과적으로 기초 단위라든가 지역 차원에서의 다양한 연대 경험을 잘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광역권의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행정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먼저 설정한 아젠다가 사실 기초 단위까지 또는 지역까지 내려가지 못해서 이것이 약간은 아주 불안한 연대의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과 연대의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다 핵적 구조입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이지요. 지역의 고유성과 작은 것에 대한 작은 단위에 대한 고유성들을 어떻게 보장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 과정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경특별연합은 폐지가 되었지만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술 영역에서는 예술인분들의 활동의 기반이나 또는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특별연합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광역권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것이 폐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단단하게 오히려 더 기초 단위라든가 민간 한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술인분들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산에 있는 예술단체가 밀양의 송전탑 투쟁을 하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찍겠다라고 했을 때 부산에 있는 지원 기관에 지원해 줄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부산 단체이긴 하지만 소재가 경남 소재가 아니냐 이런 난색을 좀 표하셨고 경남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물론 우리 지역의 주제이지만 소재지가 부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되게 난감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술인분들의 활동 영역은 저희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경남이라는 어떤 공통된 정서에서 나온 지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행정의 경계가 그러한 예술인분들의 활동의 범위를 더 위축시키는 그러한 체계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산, 울산, 경남의 이 연대와 협력의 구조를 통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문화분권과 자치 또는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실 텐데 저희와 같은 이러한 선례들은 좀 안밟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양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그런 고민들은 재단뿐만 아니라 또 행정단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 광주, 전남도 이와 관련돼서 광주 내에서는 문화기관이 협의회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제 전남하고 같이 서로 좀 협력하는 방법들을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까 이제 같이 연구를 하시면서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미 예술가들은 충분히 만나고 교류하고 무언가 도모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과 재단체들이 약간 좀 더디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그 안에 또 칸막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까지 다 이미 또 조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네요. 그러면 이제 하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문화 자체와 문화 문건이라고 하는 게 칸막이를 또 켜켜이 쌓는 게 아니라 포용성, 개방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또 일구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말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팀 팀장님을 하고 계신 정지연 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장 정지연입니다. 사실 지금 공모사업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토론회 참여를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훌륭한 레퍼런스를 가지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겨우 11년 차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확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사실 많은 질문들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또 김성아 연구원님 말씀에서 문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완성이라기보다는 사실 변화와 과정들이라고 하는 말씀에 또 많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은 사실은 그 전에 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내려줬을 때는 사실 예술위원회에서 지역에 저희 충북 이러면서 지역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죠. 이미 이제 지역으로 사업이 내려온 이후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역에 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저희 충북의 현황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충북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시군은 충청북도는 1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충청북도의 본 예산은 한 6조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저희 문화 관련된 예산, 예를 들면 기초예술, 문화재, 산업, 관광, 콘텐츠 이런 문화일반 예산이 지금 올해 2022년도 본 예산 기준입니다. 한 965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본 예산은 충청북도 본 예산 대비 한 1.56%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산업, 관광, 콘텐츠를 뺀 기초 단위 예술 분야에서의 예산은 한 623억이고요. 그것은 본 예산 대비 봤을 때 한 1% 정도입니다. 청주시 이렇게 밑에 내려갈수록 보면 전체 본 예산 대비, 청주시의 본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은 1.21% 거기에 기초 예술 예산은 0.33%이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1.49%이고 그리고 기초 예술이 본 예산 대비는 0.98%입니다. 시군 단위로 갈수록 사실은 문화 관련 예산 대비 기초 예산들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 기반 수가 충청북도는 138개인데요. 현재 제가 10만 명당 보통 이렇게 중앙보고서에서 사는데 저희 지금 시군들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너무 적어서 1만 명당 문화 기반수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요. 21년도 행안부 인구 감소 지역 고시에 보면 충청북, 충북도 지역이 6개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괴산보은, 단양, 영동, 옥천, 제천이고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시군에 가서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는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한 4천 명 이상의 인구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지역의 한계동이 사라지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수가 한 159만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만 명당 문화 기반 수소를 하면 한 0.86이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0.49입니다. 청주시가 굉장히 모자란 편이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0.84, 제천 경우는 1.14인데요. 사실 이게 인구 수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시군들하고 저희가 항상 예술가들이나 이런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예술가들이 실제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구 수 대비 문화예술 예산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국가 지표 체계 중에서 1인당 문화재정 수 이렇게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거 보니까 한 1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기준으로 저도 한번 나눠봤는데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 대비 인구 수를 나눴을 때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예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예술 분야 예산으로 나눴을 때는 한 3만 9천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군으로 갈수록 인구 수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기초예술 대비 예산으로 나눴을 때는 굉장히 또 예산이 확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충청북도 현재 이제 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술인 등록 현황은 한 2,790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청주시에 1,714명 이거는 61% 정도가 되고요. 충주시에 한 12%인 345명 그리고 제천시는 6.9%인 195명 정도가 이렇게 청주, 충주, 제천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한 60% 이상이 청주에 다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충주, 제천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군 단위에 굉장히 좀 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내 기초재단 설립 지역은 모두 3개입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충주중원문화재단이 2006년도 그리고 제천문화재단이 2019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0주년 기념을, 10주년여서 10주년간의 백서나 이런 부분들 발간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연장 상주단체 보시면 문화예술 육성, 레지던스 거점 공간, 공동창작, 우리가랑 우리마다 지원 사업을 하시고 또 예술위에 계시고 예술 지원 영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사업이실 거예요. 사실 그 사업들이 지금 계속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좀 약간씩 바뀌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다가 22년도에 지방 이항이 되면서 균특회계, 이렇게 회계가 전환이 돼서 올해부터 저희가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아마 광역재단의 많은 서울이나 경기, 인천을 빼고는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이 대부분 지역문화 특성화 지원, 또 육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저희가 22년도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받았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인데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화예술 지원사업인데요. 공연장 상주단체는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로 지방이 이항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제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육성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이름은 달라졌지만 재단 설립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문화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이 좀 통합이 됐는데 2022년대는 위탁보조금에서 도출연금으로 예산의 편성을 바꿨습니다. 도의회에서 협력해 주셨고 지자체 담당자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문학 분야 시상급 지급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에 따른 정산, 무정산 부분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개인의 창작비 활동들을 좀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과정과 리서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북형 기획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과정이라든가 실험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풀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좀 많이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것들을 설득할 때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예술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자체한테 이것들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다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변경에 대한 사유들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승인들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과 해프닝이 있었고요. 결국 그것들을 좀 풀어주는 과정들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2021년 기준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예산 전부 비교를 해서 사업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비교적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가능한 출연금 사업비 편성 비율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전국에 저희가 충북이 최하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의원님들을 만나고 설득하면서 이제 2022년도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의 구조가 위탁보조금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이 좋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목적과 방향에 맞는 다양한 예산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구조로 바꿨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지원 사업 현황은 그냥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충북문화재단 지원 사업 관련 주요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에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좀 있으면서 2020년도부터 정책협력협의회라고 하는 협력협의회를 꾸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5개 분야 19개 과제를 뽑았고요. 이것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지금 현재 개선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산 구조의 한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위탁보조사업이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업 운영에 한계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려면 재단이 왜 설립이 돼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또 그런 정책협의회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또 끊임없이 계속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역, 지역 간 불균형과 해소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구도 그렇고 예술단체의 대부분이 다 청주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가장 많은 예술가들이 지원 신청하는 분야별 창작지원사업의 지역 쿼터제를 2022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청주와 청주외를 6대 4로 할당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청주를 제외한 어떤 지역 간의 배분 또 일과적 수치 적용에 따른 어떤 청주시의 역차별 문제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저희가 6대 4가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계속 집중 지원하고 연속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항상 모든 지원부세에서 고민하는 부분이죠. 저희 예산이 보면 17년, 18년도 그 전을 기준으로 사실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예산이 늘었는데요. 이런 이제 한정된 예산의 어떤 효과적인 배분 차원에서 휴식연재를 사실 도입을 했죠. 육성지원 개인에 한해서 저희가 휴식연재를 도입을 했는데요.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은 지금 이제 단년 지원하고 그리고 2년 연속 선정이 됐을 때는 휴식연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저희가 연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몰제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아마 광역 다른 재단의 지원에서는 일몰제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외부 예술가, 외부 단체의 참여를 제한해야 될 것인가 이미 이제 지역의 대화들은 폐가가 되어 있어서 공연 분야의 경우는 세션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프로젝트 그룹이라든가 단체 대표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단원들이 다 외부에서 오는 상황에 대해서 또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열심히 단체를 꾸리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 지원 사업의 평가, 피드백,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실 지원에 대한 방식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재단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 홍보, 마케팅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심의에 참여하는 지역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 아니다. 지역 전문가는 다 배제해야 된다는 문제는 여전히 지역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저희가 현재 문학 분야 같은 경우 무기명 작품 심의, 시각 분야는 전원 저희가 다 외부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연 분야의 경우 지역 상황을 모르는 지역 사람이 왔을 때는 어렵다. 지역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제가 많다고 했는데요. 공공재단의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실 참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재단, 또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렇게 예술 생태계 영역에서 중앙 단위에서는 사실 기구들이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일을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주와 청주의 지역의 예술자원의 격차가 지원금의 배분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일정기간 선정된 단체의 일몰제, 전문성 있는 단체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공공의 기회가 없었던 예술단체를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사업의 선정이 단체의 자립을 담보해야 되는가 예술단체의 자립은 무엇인가 단체의 자립이 가능할 만큼 지원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예술지원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 내 예술가자의 폐과라든가 외부 지역 예부 예술가들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타지역 예술가들을 유입하는 장치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배제 장치를 좋아야 될 것인가 여전히 지역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협의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협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협력이라는 말을 들을수록 굉장한 진안하고 고단한 과정이 사실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카드를 들어서 딱 당장 그냥 내려주는 것보다는 같이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술가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해결책을 딱 주는 지원이 아니라 존중하는 지원 그리고 창작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지원사업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좀 재설정을 하기로 했고요. 집중 지원이라든가 창작 공연의 완성도 재고를 위해서 지원 제도를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2024년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제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술 현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를 해달라고 하는 예술계 현장이 있어서요. 저희가 바로 적용하지 않고 2023년도부터 논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들과 또 이런 고민들을 한번 풀어놓는 자리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의 정지연 팀장님의 그런 현안에서 겪고 있는 그런 사안들 정말 외부에서는 그게 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렇게 고민할까 싶은 그런 사안들이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혹은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또 지역 간격차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이것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12년 전에 재단을 그만뒀는데 다시 재단으로 돌아간 느낌이 그때 고민이나 지금 고민이나 아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 좀 뭐랄까 한편으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또 그 고민들 숙제를 안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들은 좀 배분해서 아까 질문들 계셨는데 이것들은 좀 배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북연구원의 장세길 연구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주제 발표와 관련돼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문화재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발제에 대해서 좀 연결을 해보면 문화자치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재정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지방의 양의 지금 아까 발제에서 얘기했지만 재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발제자께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회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일반적인 예산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예술활동 등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기회보다는 위험에 더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정부가 너무 논리적인 것만 내세워서 지역의 어떤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례가 몇 개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국가에서는 100% 사업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가 지원되는 사업을 가져오면 의회에서 무조건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꼭지가 있는 사업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사례가 있었는데요. 50%에 매칭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받은 사업인데요. 새로 된 지자체장이 반납을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칭 드는 돈 아깝다는 거죠. 매칭 드는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지시하고 실제로 반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어떤 지역에서는 교부세를 재난지원금으로 당선 뒤자마자 재난지원금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전라북시 이슈가 될 정도의 큰 예산을 교부세 전체를 써서 배분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는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지역인데요. 문화도시 사업 반납 논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억인데 그중에 100억이 지방비예요. 5년 동안. 그 돈을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 원하는 자기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납을 논의가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이거 문화도시 사업 반납에 대한 근거가 없다. 반납 불가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례들이 뭘 의미하냐면 지역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합리적인 정책만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양되면 지역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성을 반영할 거라는 믿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판단하는 지역의 필요 부분이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지역이 어떤 예산을 배분할 때 즉 아까 2026년까지 꼬리표를 붙여서 내려줬을 때는 문화예산이 유지가 되지만 그 꼬리표가 사라진 뒤에 과연 문화라는 영역이 기존에 받았던 만큼의 비율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사례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분화는 언제나 늘 후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관광의 분야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는데요. 관광의 예산은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자체 문화관광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문화예술분화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비가 증가하는 비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역문화라는 법에서 나오는 정책적 분야를 보면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예산이 늘어난 분은 문화산업 즉 콘텐츠 산업입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이 그렇습니다. 문화유산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끊임없이 새로운 유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하면 국가나 지자체를 관리, 보존하고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고정이 됩니다. 생활문화 영역은 주민의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서비스 일환으로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명맥 유지 수준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문화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늘어난다랄지 국가책무에 의해서 기존에 유지되는 것도 있거나 산업적 문화가 돈이 되는 영역에서는 늘어나고 있으나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기초문화예술의 영역은 오히려 지방이왕이라는 이 흐름에서 더 위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또 더 중요한 문제죠. 2026년까지는 그래. 그나마도 유지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제자 의견을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방소멸에 대응해서 관광의 사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거 100% 맞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5%가 문화관광사업인데 대부분의 관광사업이에요. 즉 문화관광 예산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예술의 영역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 사회적 효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지역사회에서 예술을 지원하는 즉 공적 투자를 해야 하는 어떤 필요성을 찾아내고 그거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드는 어떤 문화예술 분야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관광의 영역이겠죠. 예술관광, 예술을 활용한 관광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예술 산업의 영역, 예술 상패매 영역도 저희가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걸 확대한다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필요성을 강화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치료하는 수단으로서 예술은 별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술 취위는 엄청 오래전부터 발전해 오고 있죠. 이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 치유나 예술 돌봄 같은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대한 분야를 새롭게 창출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앙전적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문학 지능기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자율 때문에 거의 문명무실하거나 기존에 만들어졌던 기금도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출현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기부금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기금의 문제 또는 특별회계 설치 같은 지자체에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특별회계도 문화 영역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저런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뭔가의 장치도 같이 고민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재정이 계속 투자되는 지역 브랜드 사업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관광은 예산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광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2026년 이후에 자기들 예산 줄어들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어떤 직면적 고민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관광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술축제 우리가 추가로 더 만들 수도 있고 문화예술 교육과 연결된 예술 캠프 등등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분야가 엄청나게 지역으로 이양됐어요. 아까 발치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사업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양이 됐는데 이양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지사체에서 그 업무를 진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영역에서 다시 일부 사업은 정부로 역이양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예술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고 공공재라고 하고 어떤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좀 넘겼단 말이죠. 지역으로 그러면 지역에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기반적인 상황 저는 이제 그걸 문화의 회관 같은 기반 시설로 보는데 이러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방이양 이후에 좀 효과나 성과나 한계를 점검한 다음에 다시 정부에게 역이양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방이양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정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이고요. 재정자립도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7조 원에 가까운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큰맘 먹고 내가 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예산은 대체로 한 500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기존에 들어가는 기본 사업 예산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 재정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어떤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계에서도 이런 문화예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간다랄지 아니면 사회적인 기능,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어떤 영역을 만들어서 함께 고민해서 연구개발해서 만들어가서 확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일 전북연구원 연구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방 이야기로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밋빛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또 직접 들으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현장은 이런 이거의 낙관적인 전망, 또 장밋빛 희망만을 갖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재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한정성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정성 안에서도 다른 분야, 관광산업이라든지 또 문화산업 분야로 확장돼 가고 있는 면에 비해서 기초예술 생태계에는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것들 이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이 또한 이제 타계에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해주셨는데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이 또 한 분께서는 아까 우리 부산문화재단의 원양미 선임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 주셨어요. 작은 지역의 고의성을 보존하며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인상적입니다. 설례를 솔직하게 공유해 주셔서 이의 관계가 다른 주체들 간에도 단단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같은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김성하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직접 해 주셨는데요. 중앙사무지방이안과 문화자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발제에 감사합니다. 지역 문화 지능 기본 계획 수립 시 정책적 방향성도 있어야 할 텐데 상향식 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또 각기 다른 지역의 특성을 담기 쉽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되는데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김성하 박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선 단편적으로 답을 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두꺼운 책자입니다. 기초에서 그러한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초의 계획은 그런 두꺼운 책자가 아니고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현재 담아내고 지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안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무엇부터 먼저 하면 될까를 지역에서 스스로 논의하고 끄집어내면 그 자체가 그 지역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만약에 페이지로 따지면 제 생각에 한 3페이지 아니면 5페이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 기초 지역마다 그 지역의 가장 식품한 문제들이 정리가 돼서 나오면 광역 단위에서 그것을 놓고 보면 유사한 점도 있을 것이고 조금 다른 점들도 나올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광역 단위에서는 이 기초 단위에서 현안으로 5년 동안 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광역이 지원해주면 좋을까 그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해서 계획서에 담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광역 단위의 계획들이 중앙에 모이면 그때 중앙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각 16개 광역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그 다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보면 어느 방향에서는 또 한 곳을 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면 그 방법이 국가 단위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면 바로 5년간의 계획의 철학과 방향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계획 수립 자체를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현실적인 지역문화 지능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들은 다른 문화 지능계획과 관련돼서 전부 다 문화부에서 일괄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바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것을 받더라도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더 넘어서 지역이 먼저 논의해서 위로 올라오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체제로 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말씀이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단 우리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방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지방문화원 지능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문화원들도 이에 관한 논의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계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위에서부터 논의해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켜갈 기초문화의 생태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정지연 팀장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들이라 하지만 스스로 안고 있는 고민이죠. 팀장님 고민이시죠. 그리고 저기 뭐야 한국문화재단연합회에서도 같이 한문연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굳이 우리 김봉환 박사님이나 김성아 박사님한테 답을 얻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 모두의 숙제를 두더라도 딱 하나 진짜 너무 큰 게 계속 걸리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의 기초예술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미래 인재들이 육성되지 않고 있고 각 학과들이 폐과가 되고 있다는 이런 사항들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지연 팀장님의 그런 말씀은 굉장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숙제로 안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대토론회가 이제 세 번째 열렸거든요.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가 세 번째 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벽면에 QR코드가 있고 유튜브에는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세션부터 여덟 번째 세션까지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하며 이상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 고생했다고 감사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er 현장 대토론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